네 안녕하세요. 잘 될 거야 리얼델입니다. 수도권, 경기, 인천, 인천지역 정리해봤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님들은 꼭 아시면 도움이 됩니다. 외곽쪽, 외곽쪽이고요. 외곽쪽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강화도고요. 강화도에서는 맛집을 검색을 하면 많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들어갈 만한 데가 장어구이 마을이 있습니다. 장어구이. 더러미포구. 더러미포구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강화도가 좀 넓죠. 이쪽이 강화도가 강화대교를 지나면 바로 있는 더러미포구에 더러미 장어구이 마을이 있습니다. 장어구이 마을. 여기서 콜이 나옵니다. 네. 맛집이죠. 장어구이. 소리만 들어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두 번째는 강화도의 반대편이죠. 서해안쪽. 횟집이 많이 있는 천서리 횟집. 네. 횟집이 많이 있는 천서리 횟집. 이거 금방. 금방이 맛집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콜도 나오고요. 강화도는 넓어서 어디서 그 콜이 나올지 모르죠. 자. 이 선수포구에 강화도 내리. 강화도 서쪽 밑에 쪽에 내리 쪽에 밴댕이 마을이 있습니다. 밴댕이 마을. 밴댕이 마을에서도 콜이 잘 나옵니다. 이 좀 맛집들이 몰려있는 곳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도 콜포인트로 노려볼 만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을만한 데가 강화도 같은 경우는 어디서 이렇게 곳곳에서 맛집이 많이 있어가지고 곳곳에서 콜이 뜨는데요. 주로 밑에 집. 남쪽에서도 콜이 뜨는데 강화도는 대교가 두 개가 있죠. 이쪽에 강화대교하고 그 다음에 밑에 대교가 초지대교죠. 강화초지대교. 여기 있는데 초지대교 바로 옆에 황산도라고 있습니다. 황산도. 여기 선착장에 보시면은 회집들이 몰려있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콜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교 옆에 맛집들이 몰려있거든요. 초지진 선착장에도 식당들이 있고 자세히 보면은 식당들이 있습니다. 강박사도 있고. 그 다음에 장어마을. 이렇게 해안가를 따라서 맛집들이 몰려있습니다. 여기서 콜이 나오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맛집들이 몰려있는 데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보강호도 맛집이고요. 이런 데는 제가 콜을 받은 데도 있고요. 콜 뜨는 거를 제가 확인한 지역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강화도는 콜이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강화도 맛집 콜포인트라고 알아봤습니다. 다음 지역은 청평입니다. 청평. 왜 이곳이 중요하냐면요. 여기는 주변에 골프장이 너무 많습니다. 충천 쪽하고 연결되는 곳이고. 이렇게 청평 맛집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좀 외지 지역에 자 이 많은 곳들 중에 맛집이 많이 있는데 특히 우리 일반 기사님들이 많이 아시는 설아가이씨 설아가이씨 근방 근방에 여기서 콜이 뭐 기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여기 콜지입니다. 콜지 이 설악면에서 설아가이씨 근처 설악면에서 콜이 많이 나오고요. 그 주변 지역에 골프장 근처 이렇게 맛집에서 콜이 나옵니다. 콜 나오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아셔야 될 게 여기 보시면은 청평호반 매운탕 존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청평호반 매운탕 식당이 여기서 나오는 거는 진짜 차로 가야 되는데 청평에서 가깝거든요. 청평 시내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맛집이 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설아가이씨하고 청평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은 나올 만한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올 만한 데가 강촌 강촌역에 강촌역 쪽에 여기도 콜밭이고요. 그 다음에 춘천에 가까운 곳은 김유정역 김유정역 근처에서도 장거리 콜이 나오죠. 이 근처는 골프장 관련된 콜이고요. 골프장 관련된 콜이 나오고 있고 하천을 따라서 북한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맛집이 가평 시내 쪽에서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평 현리 보시면은 가평 조정면 현리가 청평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청평에서 들어가는데요. 이거 청평입니다. 청평. 청평에서 버스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현리를 들어가면은 현리 맛집이 버스터미널을 근처로 해서 분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도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양주 쪽에서는 금남리 금남리 북한강 문화마을 체육공원 있고요. 여기가 금남리가 여기가 금남리에 이렇게 맛집들이 많습니다. 금남리는 양주CC 금방 호리뜨고요. 남양주 기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금남리 밑에 금남리 밑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송촌리 조합면이죠. 조합면에서 삼봉리에 이렇게 맛집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콜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뭐 버스 그러니까 법인 기사님들이 많이 대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이쪽 마석에서 오기도 힘들고 차를 이용해서 와야 되고 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 아시는 능내리 능내리 쪽에 능내리 쪽에서도 콜이 나오고요. 엄밀히 따지면 콜이 이쪽은 북한강변은 이 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여기 양평이에요. 양평 양평군 쪽하고 여기가 광주입니다. 광주 광주 여기가 양평 그 다음에 여기가 남양주 여기가 양평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그 중간에 양수리가 있습니다. 양수리 양수리에서 예전부터 양수리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워낙 유명해서 여기도 장어집이 많이 있고 콜이 나오는데요. 양수리는 기사님들이 항상 있으세요. 근데 문제는 기사님들이 없는 곳이 이쪽 외곽이거든요. 외곽 쪽 외곽 쪽에 기사님들 안 계시고 능내리 쪽에도 안 계시고 그 다음에 이쪽 광주 쪽 남종면 아니면 하남 쪽 이쪽에서도 하천을 따라서 이렇게 콜이 나오는데 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노려도 되고요. 그 다음은 잠깐 서쪽으로 가서 제부도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부도 안산이죠. 제부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섬입니다. 제부도 제부도는 제부도 음식문화의 거리 물론 외곽 쪽에서도 콜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콜이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외곽 쪽에는 이런 외곽 쪽에는 대부도라는 외곽 쪽에는 차량을 가지고 2인 1조나 또는 3인 1조 3인 1조 이런 분들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강화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괜찮은 단가가 있으면 잡고 노려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곳이 화성 화성은 궁평항이죠. 궁평항 궁평항의 궁평항 횟집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고리 잘 나오죠. 없단가 고리 날씨가 풀렸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북쪽으로 올라와서 북쪽으로 올라와서 북쪽에 골프장이 많이 있는데 포천 신협동도 진짜 좋습니다. 기사님들이 별로 안 계시기 때문에 최근에는 좀 많아졌지만 좀 더 올라가면은 1동 1동이 있습니다. 2동 1동이 있는데요. 1동면 장암리가 있습니다. 1동면 1동면 1동 1동 버스토미널 이쪽 있는 지역도 콜이 나오면은 단가가 좋은데요. 여기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주말에 포인트는 여기가 아니고요. 물론 이런 데서도 콜이 나옵니다. 없단가 콜이 문제는 여기가 아니고 쭉 올라가면은 1동면 장암리에 이렇게 갈비 이동 갈비 마을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엄청난 갈비 마을이 있죠. 여기도 기사님들이 상주를 하시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콜이 뜨면 물론 대부분 순삭이 되죠. 순삭이 됩니다. 순삭이 되는데 여기서 콜이 순삭되고 기사님이 안 계시면 기사님들이 콜센터에서 이쪽으로 기사님들을 데려 모셔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차량이 차를 타고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기사님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콜이 안 빠지면 포천 시내에서 차를 타고 오는 그런 기사님도 계시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외곽지 수도권 외곽지에서 맛 먹자거리입니다. 먹자거리 유명하죠. 다음은 파주입니다. 파주는 저는 지금 외곽만 얘기하는 겁니다. 외곽지역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쪽 신도시가 생겨서 운정이나 이쪽 파주 금촌 이쪽 외곽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외곽쪽에서 맛집을 여기 보시면 헤이리 예술마을이 있고요. 여기 성동리 성동리 막골 음식문화거리 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헤이리 예술라을 옆에 이렇게 막골 음식문화거리 가 있습니다. 여기 성동리 사거리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사거리죠.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우로 이렇게 또 금시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단가도 좋은 편이다 라는 거고요. 이제 뭐 갈 만한 데가 별로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래도 외곽쪽에는 행주산성의 주변에 이제 다 아시는 우리 행주산성 음식문화거리 네 여기 행주대교 밑에서 코림 좀 나오죠. 자 수도권에서 좀 도시지역에 가까운 곳 중에는 물론 이런 데 다 아시잖아요. 안양유원지 뭐 다 아시고 하니니까 그 지역기사님들은 다 아시니까 그 지역의 기사님들도 잘 모르실 모르실 만한 지역이 백운호수 다 아시고 네 청계동 백운호수 네 다 아시잖아요. 좀 더 외곽쪽 분당에서 외곽쪽이다 라고 하면 뭐 고기동 고기동 밖에 없겠네요. 고기동 침해 시간에 가면 좀 어디다 고기동 대장동 대장동 대장동이잖아요. 대장동 바로 옆에 수도권 기사님들 분당 기사님들 다 아시죠. 용인 기사님들 하고 오리촌이 있습니다. 여기도 늦은 기사님들 안 계시면 단가가 좋다. 단가 좋은 지역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곳 마지막으로 또 한 곳인데요. 파주시 광탄입니다. 광탄 광탄면에 영장리라고 있습니다. 영장리 자 여기도 콜 단가가 좋죠. 법인콜이 많이 나오고요. 근처에 이렇게 골프장들이 많고 그리고 외곽지역 이라 차가 없으면 접근하기 힘든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파주 하고 장흥 유원지 중간이고요. 네 영장리 영장리라고 합니다. 파주 광탄의 영장리 보시면 이렇게 갈빗집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장어집도 있고요. 그리고 김포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김포 쪽에서는 이쪽 월급면 쪽하고 대군면 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화대교 라인이 월급면 이고 대군면 이렇게 있는데 대명항 있습니다. 대명항 대명항 인데 여기 상권이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단가는 낮에는 좋은데 상권이 죽어서 일찍 끝나요. 그게 단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월급면에는 이쪽 월급면에는 포네리라고 있거든요. 포네리 포네리에 강화대교 바로 밑에 포네리라고 있습니다. 장어마을 있습니다. 장어마을 에서도 콜이 나옵니다. 단가가 좋은 편인데 최근에는 워낙 경기가 안좋아서 콜이 잘 안나온다고 하네요. 북쪽에 한번 더 둘러보면 동두천 연천 이쪽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단가가 좋겠죠. 기사님들 안계시니까 올려먹었을 때 단가가 좋아지는 거고 기본 단가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이랑 좀 가까운데 백서급 백서급이 파주 금촌이랑 양주 중간에 있는데요. 백서급에 한우집이 많이 있는 그런 어떤 게 있는데 바로 기산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뭐 이쪽 라인에 맛집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기산 저수지 주변에 카페도 있고요. 식당도 있고 올라가면은 이렇게 고깃집들이 있습니다. 이 라인이 이제 저기거든요. 다음 기점들이고 이쪽이 광탄으로 넘어가는 곳입니다. 광탄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장흥 유원지 장흥 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게 양주 입니다. 이 사이에 주변에 골프장들이 보시면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콜이 좀 업당가 콜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도 기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장흥 유원지 보다 기사님들이 여기서 이쪽 콜을 많이 받으세요. 양주 기사님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팔당대기 쪽은 워낙 다 아시기 때문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쪽 기사님들 다 아시니까요. 그 다음에 남한산성 남한산성 주변 남한산성 남한산성 주변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워낙 유명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남쪽에서도 올 수 있고 성남에서도 올라오고 광주에서도 올라오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외곽인데 업당가도 되죠. 근데 너무 워낙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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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은 단가가 좋을 때는 좋고 강하면 강산면 이쪽 워낙 유명하니까 여기도 말씀을 안 드리고요. 양평 시내 마찬가지고 근데 문제는 저희가 경험을 하지 못한 곳이 용문인데요. 용문의 소콜이 뜨면 단가가 좋아요. 그런데 더 깊숙이 들어가면 단가가 더 좋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용문산 토석 음식마을입니다. 단가가 좋습니다. 용문 관광단지죠. 얼마나 오지냐면 용문역에서 한참 들어가야 돼요. 용문역이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단가가 좋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죠. 양평 이사님들 물론 여주 쪽 여주 쪽하고 금사면 쪽 이쪽 라인에서 다 여기 골프장이기 때문에 여주 이천 이쪽 라인에서도 골이 떠요. 물론 좋죠. 근데 확실하게 좀 몰려있는 곳은 여기에 확실히 접근하기도 어렵고 한 곳 단가 좋은 곳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포천에서 하는 군데 빠진 데가 있는데요. 포천이 포천이 되게 넓습니다. 거기 보시면 신북면이 있는데 연천 쪽으로 넘어가는 연천 정구 한탄각 쪽으로 넘어가는 길에 이렇게 오리집 오리집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2인 1조 아니면 어려워요. 2인 1조 아니면 어려운 곳이다. 이런 쪽에서도 콜이 잘 나오고요. 신북에서 이 라인에 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신북 오리촌이라고 있습니다. 오리촌 오리촌에서도 콜이 나옵니다. 업단카 콜이요. 여기도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2인 1조 들어가셔야 되고요. 여기는 수원 외곽인데요. 수원 외곽인데 업단가가 나오는 곳이 바로 여기 남수원CC 골프장 근처지만 여기 봉담읍 수기리라고 있거든요. 수기리의 보통 저수지 보통 저수지 근처에 콜이 나옵니다. 여기서 콜 받은 기억도 있고요. 수원과학대학교 근처인데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자세히 또 올리면 식당들이 많아요. 카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콜이 업단카 콜이 나옵니다. 기사님들이 안 계시는 전자하이 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에 좋은 정보 있으면 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